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홀로 된 시간을 두 번 가졌습니다 그 중 한 번은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창세 28장의 말씀 보면 그는 홀로 외로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창세 2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부열사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홀로 된 사람에게 해가 진지라 이 표현은 굉장히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이 이 시기에 지금 홀로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형에서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을 피해서 그는 바타 나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홀로 있는 시간에 야곱에게는 전에 소리로만 들었다 또 조상적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 인생 가운데 홀로 있는 밤은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아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대대까지 야곱과 실험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복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편에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 땅에 먼저 두 요정과 두 아내와 열두 아들 또 짐승과 많은 그런 재산들을 건네 보냈습니다 그로 난 다음에 그는 막상 고향을 가지 못하고 이쪽 편에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어찌된 일인지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마치 파노라 필립처럼 스쳐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삼촌 땅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안에 욕구가 있으면 챙겨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서의 장작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스스로 자체한 고립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홀로 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홀로 된 시간은 각양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현로 된 시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홀로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 문명의 속도 가운데 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홀로 있으면 무능력하고 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TV를 켭니다 또 한 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서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인생 가운데 홀로 된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정을 잃었지만 어찌 보면 정작 그가 원하는 꿈 가운데 떠나 있는 홀로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동 같은 경우는 사사게 되기 전에 토굴 속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엘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홀로 된 시간에 그는 호랩산 그 굴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사막에 거하면서 이 홀로 된 시간, 주님과 독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홀로 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잃어버림의 시간, 무의미한 시간, 킬링타임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킬링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습니다 평가를 낼만한 아무런 근거라든지 생산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가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크리찬들에게 홀로 된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값어치를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스스로 지금 홀로 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시러분한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터스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야곱이 지금 그 사람과 신음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구약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엘로힘이민의 단어는 구약에 보면 천사라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호세야 12장 사전에 말씀 보면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 강가에 있었던 야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천사만 실험하여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천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야곱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 사람과 겨루어 싸우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앙 안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6절에 표현되어 있는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이 표현은 야곱의 그러한 평상시의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복이라면 좋아했던 야곱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야곱은 사람에게 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질문합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성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댐댐이 내지는 그 성품 내지는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 안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먼저 야곱은요 인간적인 냄새가 다분히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얻어야만 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방해할지라도 그 방해를 뛰어넘어서 성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사선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만약에 어떤 가정에 어떤 공동체 안에 야곱처럼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냄새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피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감정이 메말라서 내가 고갈되어지는 그 사람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욕망을 쫓기 위해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해 주는 거로 인하여서 넉넉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이에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 성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인이 23편 가운데 그 중요한 그 유명한 시편 가운데 마지막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와의 집에 영원히 가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하심이란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 사용의 그 용내를 보면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심이 좋았더라 그 용내로 쓰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심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인도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홀로된 시간을 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야곱이란 그 이름 가지고는 걸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본의 아니게 홀로 있는 시간을 지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직장의 길이 막히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거나 때로 어떤 관계가 오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진태양란의 그 길 홀로 있는 그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길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두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하영주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성교단체에서 캠퍼스 보그마와 민족 보그마 또 세계 성교를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원에 입원해드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폐병을 앓게 됐죠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젊은 대학생을 섬기던 간사로서가 아니라 목회자의 길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 홀로 된 시간을 통해서 사역의 길을 바꾸고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선교선을 나가기 위해서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를 파성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친했던 한 선교사님 이재한 선교사님은 간비하러 가게 되고 한 목사님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수많이 많은데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마음은 뭐냐면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워라 그런 메시지를 줬대요 그는 나중에 미션을 처치로서 유명한 온누리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에게 그 홀로 된 병상의 가운데 주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홀로 된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야곱을 생각했을 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일까요? 오늘일까요? 오늘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죠 야곱의 클라이막스는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열두 집화를 열두 아들들 축복하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49장 일적일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상세기 마지막 장면이고 이 축복을 한 다음에 야곱은 주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자기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열두 집화를 향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열두 집화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집화가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홀로된 시간이 없었다면 창세기 49장 1조과 2조 열두 집화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민족의 그런 조상의 그런 적절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홀로된 시간에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홀로된 시간은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성도 입장에서는 타의적으로 만들어지는 홀로된 시간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홀로된 시간을 만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동안에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 계셨습니다 한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를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홀로된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잘 지켜나갔어요 마가복 1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실상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진행 속도상 이 말씀은 나와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 진행되는 순간에 딱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홀로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더불어 독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메시아에서의 삶력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늘 새롭게 하고 또 주님과 기도하면서 홀로된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인생을 짚어보면 그런 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윗 선생 가운데 가장 공고하고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아둘람굴에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0편 57편 8절과 7절을 보면요 아둘람굴에 그가 주님과 더불어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하께일지어다 비파야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공고한 시간에 찾아오는 것을 보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내 영혼하 내 영광하 깰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야곱 같은 경우 약간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다윗은 스스로 홀로 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타이든 예수님처럼 자이든 홀로 된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돼 있는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만나 주시고 얼마든지 사랑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바쁜 일정을 살아야 되지만 홀로 된 시간을 가지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끔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우리 형제분들이 이렇게 직장일 때문에 많이 바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그렇게 상담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프로젝트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QT도 잘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직분도 있지만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그 일 때문에 자꾸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 형제님에게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형제님 많은 시간이 나지 않을지라도 일주일 한 두 번 정도 금요일 철학 정도라도 주님께 나가서 홀로 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줄 겁니다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바쁩니다 바쁨은 곧 우리의 그런 뛰어남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쁨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바쁨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홀로라는 단어는 외로움이죠 그러나 헬리나우에는 이 외로움이 있는 홀로 된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해 줍니다 첫 번째 홀로 된 시간 가운데 외로움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운입니다 말 그대로 홀로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반면에 이 홀로 있는 시간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솔리튜드인데요 내가 홀로 있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서두에는 홀로 있는 시간의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다 보냈지만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때로는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책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명의 언약 속에 주님 만난 후에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의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어떤 시간 가운데 그하고 계십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고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를 만났을 때 말씀 안에 나를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고독 가운데 간다면 내일은 우리의 내일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날로 채워질 겁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된 시간을 통해서 멸하거나 없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홀로 된 시간에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던 것처럼 홀로 있을 때 주님을 향해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평생 동안 당신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홀로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의적으로 홀로 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까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 여름에 주님과 더불어서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타이든 차이든 홀로 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홀로 된 시간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야곱이 열두지파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우리의 인생에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홀로 된 시간에 주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 인생을 통해서 열두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위치 가운데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